그래서 지연이 오늘 비에 삽니다. 어려웠나요 쉬웠나요? 아 조금 어려웠어요. 너무 어려웠습니까?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소리 나는 애들 뭐 하는 거 같아요? I, I, E, O 중에서 I. 그렇지. 자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뭐고? FINE. FINE. 그래서 하나씩? F. I. I? 네. 그래서 합쳐서 FINE. F 발음은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쳐야 됩니다.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? FINE. FINE. P는 입술이 붙였다 떨어집니다. F는 윗니가 아래 입술과 스칩니다. 그래서 FINE. FINE. OK. How are you? I'm fine. 할 때 그겁니다. 잘 지내는 좋은 이라는 어떤 시에요? OK. 다 꽂혔어요. 나머지 하나는 뭐였나요? BEAR. 그렇죠. 더 BEAR 였으면 EAT를 해야 되는 거야.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고요. 중학교 때 그어가지고 맨날 시험 내요. OK. 그래서 소리? FINE. 쓰기? F-I-N-E. OK. FINE. OK. 계속해서 다음 친구 만나보겠습니다. Mild. Mild. OK. 그래서 하나씩? M. I. I. U. D. Mild. Mild. OK. Mild. Mild는 뜻이 온화한, 차분한, 침착한, 뭐 이런 뜻입니다. OK. Mild coffee 하면 순한 커피. OK. 그래서 순한. Mild. Mild. M-I-L-D. OK. Mi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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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계속해서. Lion. 쓰기? 하나씩? U. I. I. O. O. N. 합쳐서? Lion. Lion. OK. 뜻은 알고 있을 텐데. 네. 뭐죠? 사자. 사자죠. 그래서 사자. Lion. A. I. O. N. OK. 삼성 라이언즈. Lion. 삼성 사자들. 야구팀 이름이죠. 계속해서. 하우스. 샤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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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쉬 소리를 내줘야죠. 샤인. 샤인. OK. 그래서 SH는 항상. 쉬. 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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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인. 에는? 네. 합쳐서. 샤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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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반짝거리다. 빛이 나다. 라는 뜻입니다. 반짝이다. 빛이 나다. 샤인. 샤인. 스팟. 아, 아이. 아이. 아. отс. 사이트. 그래서 소리가 뭐? 사이트. 새이트가 아니고 뭐? 사이트. OK. 새이트 보여줄게. 읽어봐. 네. 얜 샤트 미용은 사이트겠지. 웹사이트 할때는 사이트입니다. 알겠습니까? 자리, 장소. 이런 뜻을 받고 있어요. 네. 자리 장소 SITE S-I-T-E 소리 SITE 친구 CHILD CH CH는 항상 CH I는 I I O CHILD CHILD 뜻은 어린이 어린이 CHILD S-I-C-H-I-L-T 소리 CHILD T CHILD WHITE WHITE O O O O O O O O 와이 안나구요 아이 트 그래서 와이트 화이트가 아니야 화이트는 잘못된 발음이야 와이트 자 H가 내는 소리가 원래 뭔 소리죠 흐 흐 소린데 힘 센 거 같아 힘 없는 거 같아 힘 무지하게 없죠 소리가 그래서 자주 아무 소리 안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뭐다 와이트 뜻은? 하얀 흰 하얀 흰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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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성 차 로 와이트 탈 와이트 여행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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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